. 왜 산문이 보이죠.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어요. 산문 보이면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희한하게 금전 가지고 왜 아버지가 금전 가지고 아버지는 살아있게 보여요. 금전 가지고 굉장히 왜 돌아가신 분 마음을 편안하게 못 해주나. 그러니까 금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. 다른 사람은 우리 돈 자꾸 선하게 보여. 지금 저희 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셔서 간병인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. 예. 간병인이 좀 젊게 보여요. 예 한 오십대로 오십 대인 거 같아요 한 오십대로 보이더라고요. 아버지는 또 연세가도 이렇게 보여요. 아버지는 지금 팔십 넘으셨어요. 환장하겠다. 내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한데요. 네. 정말 죄송해요. 당신 아버지 노망 들었지. 주먹이 약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. 많아요 왜 그러냐면. 내가 봤을 때는 다래도 목걸이 좀 보이거든요. 이게 약간 철어요. 응. 근데. 거기에. 아까 젊은 녀자로 보인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아니 내 어머니 무덤에 그렇게 말할게 표현을 하자면. 무덤에 때도 안 말렸는데 때도 때도 안. 자리 내렸는데. 이거 옛 날벼락이냐.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. 아버지가 자꾸 엄마가 뭐 하는 뭐 돈이나 뭐 집이나 있을 거 아니야. 그래. 그걸 팔아가지고 그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거 같아. 아니에요. 그런 거 같아요. 그런다고 아버지를 그 여자가 끝까지 모실 거 같지도 않고. 아니 기회라고 아니냐고 그따 점 벌어온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다 찾았어요. 뭐지 이거 뭐 이게 뭐지 지금 뭐지 자꾸 돈 붙이는 게 뭐지 돈 나가는 게 뭐지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. 그래요 그 간병인이 오늘부터 이렇게 자꾸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이 충족하신 거 같아요. 뒤숭숭한 게 아니라 돈 갖고 다 잡고 있잖아요. 아버지가. 본인들을 볼라고 생각해요. 안 볼라고 그래요. 지금 간병인이 시키는 대로만. 아바타식으로 지금 따라 하는 거 같아요. 지금 저희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. 아닌 게 아니라. 응. 응. 그 뭐 빨리 집 팔아가지고 나 달라 뭐 예를 들어서. 뭐 빨리 그 그 전에 있는 통장에 돈 갖고 그 그 여자한테만 시키니까 통장을 통장 관리 안 하죠 식구들이. 예 관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직은. 아니 그거를 본인들이 해야지 왜 그 그 그분한테 그 간병인한테 그 통장까지 아버지가 주시면서 돈 찾아라 못 찾아오라 그러니까 돈이 찢겨져 보이거든 아니 오십 대 여자가 아버지 한 팔십 정도 됐어요 넘었어요. 네. 팔십 여자 팔십 먹은 노인은 솔직히 쓰지도 않는 노인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쓰지도 않는 노인 그 밑에서 간병하고 간병하고 있겠어요 돈 두들 준비하고 있겠지. 그래서 노명이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런 게 그런 게 약간 도망이 있는가 어떻게 지금 엄마 집하고 나서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어요. 뭘 이상해져요 착각하지 마세요 팽셜 그런 인생 살았어요. 아이고 그래도 저희는 몰랐어요. 왜 몰랐겠지. 그냥 엄마가 그런 인생 사는 것을. 네. 엄마가 여자로서 남편을 대접을 남편이 여자 대접 못해준 거. 그런 걸 뭐 언니들한테 말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고 당신 마음을 당신들 살아가는 그 그 뭐 우리 딸이 잘 살고 뭐 그런 아들이 잘 살고 그런 걸로 위안 삼아 살았겠지만 남편은 보기라고는 일도 없어요 이분. 그래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게 사셨네요. 아마 뭐 남은 일 같지만 이야기한 거 보면 저 패고 싶어요 진짜로. 불쌍해서 하셨네 그걸 몰라서 불쌍해서 하셨네 물어보는 거예요.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몰랐어요. 엄마 가시기 전에 그 여자 있었고요. 그 여자 있었다고요. 진짜예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. 전혀 몰랐어요 짜증 나려고. 진짜 어떻게든 자기 일 갖고 나머지 불구경하듯 이렇게 하네. 아니 근데 몰랐어요. 아니 그니까 엄마가 말씀을 안 하시. 엄마 있을 때부터 있었고요. 그 아버지 죽기만 바라고 있고요. 근데 지금 뭐를 아버지가 팔라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뭘 자꾸 판다고 그러거든요. 네. 아버지가 뭐 팔라고 안 하냐고. 집 팔라고 집 어찌 안 팔려요. 안 팔리니까 집은 팔리는데 그전에 아버지가 내년에 상문 들어와요. 그전에 낙품과 오리알 신세 푼 돈 받다가 끝날 거 같네요. 걱정은. 지금 그 돈 나갈까 봐 걱정돼서 지금 점 보러 오신 거잖아요. 네네 맞아요 혼나갈 일 없네요. 그래요. 허물치고 있네요 아무 말도 마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내년에 상문이 들어오면서 엄마가 데리고 가요. 와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엄마가 좀 그렇게 말해요. 그 집만큼은 절대로 누구 손에 못 낸 넘겨가는 집이다.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상문이 들어오면서 당신 아버지가 뭐 어떻게 돼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못 팔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아버지의 권한으로 모든 게 지금 돈이 움직이게 보이거든요. 아버지 권한 못 하게 생겼다고요. 걱정할 진리 없다고요. 아유 그래요 네. 고생하셨어요.